세 번째 Colorfying Mates에 함께할 두 팀의 선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의 이름은 New York Cullen, from USA. No.1, Dominic. No.2, Kidani. No.3, Antony. No.4, Marcel. 여러분의 더 힘찬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팀 이름은 천안, from Korea. No.1, Love Rocks. No.2, 이동준. No.3, 이승준. No.4, Lord Ban San. This match is lovely. Name is Najim, from France, and Vanessa, from Australia. 자, 이번 경기에 함께할 두 팀 선수들에게 여러분, 아큐없는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러가 높은 음원의 박수님 với 선수들에게 members of the championship, 아큐없는 응원의 박수님 얼굴좋. 어큐없는 응원의 박수님, 2-3 마이베이 리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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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영 olm microscop하는 게 좋은 목소리로 고생하는 분들의 부분도 렛봉 찬양 렛봉 찬양 렛봉 음~~ 왜 시간대 이승쥔는? 한번 더 퇴항맹고 이승쥔는 나이스 베이베 리방러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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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천안팀 선수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it's over. 자,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천안팀 선수들. 이승진, 이동진, 이동진, 러드벤슨, 러버트 선수에게 여러분 악심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